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수급 특징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세 가지 종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백산입니다. 오늘 시장 대비 굉장히 선방해주고 있습니다. 5%대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데 합성 피역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죠. 아까 전에 오늘 최준철 대표 나오셨던데 옛날에 VIP 투자자문에서 가치주로 오랫동안 백산을 보유하고 있었죠. 그래서 가치 투자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주식. 거래량이 좀 별로 없고 대신에 어떤 가치 투자자들이 좋아할 만한 빨리 움직이지 않고 천천히 매집을 해서 나중에 성과를 볼 수 있는. 그 당시에 항상 투자의 관점은 비슷했어요. 나이키가 가장 많은 주력사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아디다스에도 납품을 하고 있고 그 두 개를 전체적으로 합치면 의류 쪽이죠. 의류 자파 쪽에 매출이 많고 그것들을 차량용 내장제 그리고 지금 저기로 넓혀가고 있는 추세죠. 한쪽이 생각이 안 나네요. 차량용 내장제랑 두 가지 쪽으로 넓혀가고 있는 추세여서 그것에 대한 가치 투자를 했었던 종목이고요. 그 뒤로 흐름도 좋았죠. 최근에 하나는 이따 생각나면 얘기 드릴게요. 지금 한 분야가 생각이 안 나서요. 전자제품? 전자제품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 애플의 아이패드 케이스랑 갤럭시 노트 케이스 이런 것들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비중이 적지만 이제 그런 삼각편대로 나가는 그런 부분에 이제 가치 투자자 방점을 찍어서 가치 투자자들이 좋아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에 투자자 환원이라고 해서 자사주 소각이라든가 자사주 매입부 소각 이런 것들을 많이 발표하고 있네요. 지금 백산이 나이키가 흔들리면 흔들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흔들리지 않고 있네요. 나이키의 비중이 거의 50%에 가깝거든요. 지금 미국 증시에서 나이키가 신저가를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2020년 코로나 시점으로 주가가 좀 있으면 가기 직전입니다. 나이키가. 왜 그런 거예요? 지금 나이키를 안 신는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 아모레파시픽이랑 매장도 비슷하던데 언론에 나온 거 보셨나요? 아모레파시픽 점주들이 지금 뿌릴나서 지금 아모레파시픽 본사 가서 다 항의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제품인데 올리브영에서 사면 훨씬 싸고 그 샘플까지 껴주거든요. 아모레파시픽은 오미르파시픽 매장에는 상품이 없어요. 그 상품이 없어서 그 가짜로 판때기 있죠. 판때기. 그걸 놔뒀어요. 병이 없고요. 공병조차도 없어요. 병이 아니라 그 판때기를 놔뒀다니까요. 판때기를. 그리고 나이키도 계속 똑같아요. 나이키도 지금 제품이 없어요. 나이키 지금 운영을 하시는 분이 제품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다 가맹점주들하고 다 사이가 좋지 않고 왜냐하면 그게 다 지금 온라인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렵죠. 그리고 지금 나이키가 마이클 조던이 모델을 할 때만 해도 아디다스를 누르고 해선같이 등장을 했지만 그 뒤에 저기가 없어요. 지금 미국 보시면 3분 커리라고 3분 만에 3점 슛을 4개 연속으로 넣어서 미국을 우승으로 이끌었는데 커리가. 그런데 그런 슈퍼스타가 있다고 하더라도 르브론 커리 듀란트가 삼각 편대로 나이가 36, 37, 44 돼서 마지막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이런 이슈가 있더라도 나이키의 주가는 오르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혁신이 부족하고 지금 온홀딩스랑 데커 아웃도어는 지금 계속 신고가예요. 지금 호카를 갖고 있는 데커 아웃도어랑 온홀딩스 다 이런 것들을 신어요. 신발을. 젊은 세대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나이키가 지금 안 좋아지고 있다. 그런데 백산은 나이키가 지금 이걸 재편하는데 백산의 비중을 늘렸답니다. 공급망을 조절을 하는데 백산 쪽으로 몰아주기로 했나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오히려 그 위기를 피해갖고요. 폴리우레탄 합성 피역이죠. 그러니까 천연가죽이 아니라 천연가죽 느낌 똑같이 나는 인조가죽입니다. 그래서 이게 차량용 내장제에도 쓰이고 아까 말한 대로 전자제품 케이스에도 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꾸준한 저기가 난다. 그래서 나이키, 아디다스, 리복을 다 다루는데 나이키, 아디다스가 많고요. 아디다스보다 나이키가 많습니다. 그런데 나이키가 재편 중에 백산 쪽으로 몰아주는 것 때문에 나이키의 주가가 빠지는 거랑은 상관없이 백산의 주가가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산, 앞으로도 흐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 살펴볼까요? W게임즈 들고 오셨네요. 실적, 2분기 실적 잘 나와서 주가도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W게임즈, 지금 보는 건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 종목은? 네,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게임 회사인데 우리나라 게임 유료들이 게임을 못하는 게임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가 없죠. 김가람 대표가 강원 과학고 나와서 카이스트 전자공학과 나오셔서 게임 회사를 차렸죠. 게임 회사를 차리려면 진짜 똑똑해야 됩니다. 그 과학고 시절에 부모님 손잡고 라스베가스를 방문했다가 라스베가스 가져보신 분이 연기 취급되면 저도 한 번 가봤는데 너무 휘향 차량에서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그대로 온라인에다가 구현을 한 거죠. 그때 그걸 보고 자기가 카이스트 전자공학과를 가서 그거를 구현을 해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상장회사의 대표가 되어서 막대한 부를 이루었죠. 지금 W게임즈가 하고 있는 것이 소셜 카지노 게임이죠. 소셜 카지노 게임은 카지노 게임이 카지노 게임인데 갬블링을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여기서 만약에 얻은 것은 현금으로 바꾸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사행성 게임 규제 때문에 못해요. 사업을. 그러니까 진짜 카지노가 아니거든요. 그대로 구현을 해놓은 거고 그 재활을 현금화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전부 다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더블 다운 카지노, 더블유 카지노 이렇게 두 개가 주력이고 아까 말했듯이 그냥 라스베가스를 그대로 옮겨놨어요. 온라인으로 그냥 옮겨놔가지고 거기서 슬롯머신을 하는 건데 당연히 주력은 누구겠습니까? 미국의 중장년층들. 코로나 때 굉장히 많아졌어요. 코로나 때 라스베가스, 마카오 이런 데 카지노를 다 못 가게 막으니까 집에서 이걸 하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초등학교 애들, 아들, 영유아 아들, 대학생 아들 이런 아들, 딸들이 다른 여가생활을 즐길 때 미국의 중장년층들은 이 서블류 카지노를 즐긴 것이죠. 그래서 지금 소셜 카지노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2분기 연결 및 기준 매출 1,631억 원, 영업이익 6,71억 원 전년 동기비 대비 매출 13,3억 원 영업이익 33,4억 원 증가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모바일 게임이 MMORPG 위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북미는 이 소셜 카지노 게임이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크래프톤 나왔지만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이 대박인데 그 위에 넥슨의 던전앤파이터 모바일도 있죠. 우리나라 게임 중에 모바일 게임에서 수출 모바일 게임 수출 순위 1위부터 4위까지 따졌을 때 전부 나머지는 다 넥슨, 던전앤파이터니 저거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크래프톤 건데 유일하게 W게임즈 것만 소셜 카지노 게임이냐. 근데 이건 미국에서는 굉장히 잘 먹히는 게임이다. 그리고 이게 안정적일 수밖에 없죠. 이거는 실증나는 게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실증날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원래부터 원래부터 재미가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재미로 하는 게임이 아니에요. 그 카지노 가보시면 하루 종일 멍때리고 있잖아요. 좀비 같죠. 계속 슬롯머신 버튼만 누르고 있잖아요. 그냥 계속 하는 겁니다. 평생 버튼을 계속 누르는 자동 좀비처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이에요. 재미가 있는 게 아니라 재미가 없어서 오히려 안정적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죠. 그리고 자회사 슈퍼네이션 스웨덴 회사를 샀습니다. 그래서 아이게이밍에 진출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진짜 카지노입니다. 여기서 아이게이밍을 통해서 아이게이밍은 진짜 온라인 카지노예요. 여기서 얻은 돈은 현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건 당연히 안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재화를 현금으로 못 바꾸는 소셜 카지노조차도 안 되는데 아이게이밍은 아예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북미 유럽을 노리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게이밍에 진출을 해가지고 이제 아예 여기서 딴 재화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정통 카지노 시장까지 진출을 하려는 지금 야심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이른바 캐주얼 게임 그러니까 이 사실 소셜 카지노가 외국에서는 캐주얼 게임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크레이지 아케이드 즐기듯이. 그렇죠? 크레이지 아케이드 남녀노소 다 즐기잖아요. 지금 그 서비스 금지 저게 됐나요? 서비스 중단됐나요? 크레이지 아케이드 폭탄, 물폭탄 터뜨리고 이런 거 남녀노소 다 즐기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저거 저기 뭐야 자동차 그 게임도 자동차 게임도 생각 안 해요. 귀여운 애들 나와서 게임하는 거. 카트라이더? 카트라이더. 역시 게임을 잘하시니까. 카트라이더, 크레이지 아케이드 다 캐주얼 게임이잖아요. 애니팡 이런 것도.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캐주얼 게임 범주 안에 있는 소셜 카지노가 사행성 게임 규제로 빠지는 바람에 우리나라에서 캐주얼 게임이라는 거는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아기자기하고 전혀 도박성이 1도 없는 것들만 캐주얼 게임이에요. 그래서 지금 W게임즈가 i게이밍을 진출해서 진짜 도박 시장에 진출도 했지만 진짜 캐주얼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진짜 캐주얼 게임. 그게 진짜 캐주얼 게임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만 얘기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캐주얼 게임도 지금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개로 나가는 거죠. 세 가지. 캐주얼 게임은 우리나라에서도 할 수 있겠죠. 도박 그 사행성이 없으니까. 하나는 소셜 카지노 원래 하던 거 캐시 카우. 그 돈으로 아까 i게이밍 시장에 진출해서 스웨덴 거 하나 인수한 거 거기 이제 그 시장 진출하고 원래 이제 캐주얼 게임 이 세 가지로 나가는 걸로. 다 이 소셜 카지노가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주기 때문에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겁니다. 안정적으로 게임 사업을 하는 회사라는 생각이 드네요. W게임즈 소셜 카지노 넘어서 정통 카지노까지 잘 더 확장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CJ제일재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도 실적이 잘 나왔네요. 2분기 수익성 대폭 개선 이런 3분기째 질적 성장을 이뤘다라는 기사 쏟아지고 있고 주가도 오늘 3%대 강세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까 그 백산의 그 전자 소재 전자 제품 그리고 W게임즈의 얘기할 때 카트라이더 도움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CJ제일재당도 생각이 안 나면 알려주세요. 네. 제가 찾아보고 알려드릴게요.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141.1% 증가 아니 14.1% 증가 큰일 날 뻔했어요. 2,690억 원 기록했고요. 매출은 4조 3,314억 원인데 전년 농기 대비 2.1% 조금 감소했습니다. 근데 이제 CJ제일재당은 두 개예요. 식품하고 바이오 근데 그 바이오가 우리가 사람 우리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레드바이오가 아니고 레드바이오는 피니까 알테오젠, 리거켄바이오 같은 게 레드바이오고 피 색깔이니까 얘네가 하는 거는 농업바이오죠. 농업바이오 그린바이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화이트 화이트는 석유가 검정색이니까 화이트 반대되는 색깔 안 썩는 무슨 바닷가에서 안 썩고 저런 제품이라든가 이런 게 화이트바이오예요. 지금 이 CJ제일재당의 주력 바이오는 레드바이오도 하는데 레드바이오는 이제 시작을 했고 얘는 그린바이오죠. 아미노산 그러니까 아지노모토라는 회사가 있어요. 일본의 아지노모토 이 MSG를 개발한 회사거든요. 저도 지금 방송하면서 MSG를 저 되게 많이 치죠. 제가 멘트할 때 MSG 뿌린다고 하잖아요. MSG를 바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CJ제일재당에도 하나 있죠. 유명한 거 뭐예요? 여러분들 내가 요리 잘 못할 때 마법에 뭐를 꺼내죠? 다시다. 다시다. 아니면 미연 꺼내죠. 청정원. CJ제일재당 다시다 아니면 청정원 미연 꺼내잖아요. 근데 그게 MSG거든요. 그리고 식품 그러니까 아지노모토랑 똑같아요. 아지노모토에서 옛날에 이병철 회장이 그걸 배워서 CJ제일재당을 만들어서 CJ제일재당이 삼성계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지노모토가 미국 시장에서 아지노모토의 교자만두랑 아지노모토의 중국식만두 링링만두 얘네가 완전히 미국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근데 교자만두 오사카 가면 만두 시키면 만두 완전 납작이로 만두 나오잖아요. 납작이만두 후툰 거 아세요? 다섯 개, 여섯 개? 그게 교자인데 교자는 피가 피가 얇고 납작해요. 근데 중국식 링링만두는 피가 굉장히 두꺼워요. 그럼 피가 두꺼우면 뭐가 적겠어요? 소가 적겠죠. 그쵸? 그리고 교자만두는 납작하고 중국식만두는 뚱뚱한데 피가 두껍고 교자만두는 피가 얇다는 차이점이 있는데 공통점은 뭐냐? 그 소를 다 믹서기에 갈아서 죽처럼 만들어졌어요. 이거를 뚫고 들어간 거죠. CJ제일재당이. 왜냐하면 죽처럼 하면 씹는 맛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CJ제일재당은 소를 어떻게 했냐면 갈지를 않고 칼로 썹니다. 그럼 칼로 썰면 그 당면과 그 야채 소의 질감이 입에서 씹는 질감이 다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피를 얇게 만든 거죠. 얇게 만들었는데 쪘을 때 튀겼을 때 터지지 않는 그 강도를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식 링만두랑 일본식 교자만두가 각각 갖고 있는 단점을 치고 쳐버린 거죠. 그래서 아지노모토 아지노모토를 모또로 MSG도 베껴서 만들고 아미노산도 베껴서 만들고 벤치마킹했고 아미노산도 벤치마킹해서 지금은 이겨버렸지만 그래서 구조가 비슷한데 CJ제일재당이 지금 비비고만두로 그 부분을 이겨버린 것이죠. 비비다랑 투고를 합친 겁니다. 비비고는. 그래서 비비고 만두가 지금 완전히 아지노모토를 눌러버렸고요. 그래서 CJ가 아지노모토를 완전 눌렀어요. 그다음에 슈완스를 인수했습니다. 미국의 슈완스 냉동 피자 업체인데 이것도 지금 냉동 피자 업체를 인수한 게 냉동 피자 시장을 진출하려고 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비비고가 아까 전에 링링 링링이 중국식 만두인데 아지노모토 거예요. 아지노모토의 교자랑 중국식 만두 링링을 이기기 이긴 비법에는 아까 만두소를 식감이 좋게 만든 것도 있는데 거기서 더욱더 폭발적으로 혈관을 찾은 겁니다. 슈완스의 냉동 피자를 인수한다고는 했지만 사실은 슈완스의 유통 체인을 산 거예요. 슈완스가 냉동 피자가 지금 미국에 전역에 유통되고 있는데 그 유통망을 사고 그 유통망을 타고 들어가서 거기에 비비고를 싹 다 깔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지노모토 이기는데 큰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이번 분기에도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아지노모토랑 이제 더블 스코어가 나고 있습니다. 비비고 만두는. 그다음에 슈완스의 레드바론이라는 피자 브랜드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1위를 올라갔어요. 넷슬랩계 1위였는데 이걸 재치고 1위로 올라갔고요. 그래서 미국의 식품 사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농심도 미국에서 잘 나가고 있대요. 신라면이 신라면은 일본 업체한테 뒤지고 있거든요. 농심의 신라면만 일본 거를 역전해버리면 만두, 라면을 전부 우리나라 기업의 일본 기업을 눌러버려요. 지금 그런 상황까지 왔고요. 오세아니아에서는 워러스라는 유통업자를 통해서 비비고 냉동김밥을 팔아서도 대박이 났습니다. 그다음에 바이오 쪽 얘기해야죠. 바이오 사업 같은 경우는 매출이 1조 564억 원 나왔습니다. 아까 식품 사업이 2조 7,051억 원 매출이니까 바이오 사업은 절반 정도 되죠. 영업이 990억 원이고요. 여기서는 고수익 제품인 트립토팜 매출이 40%가량 증가하면서 굉장히 기열했습니다. 아까 아지노모토의 사업 구조를 그대로 답습해 있다고 얘기를 드렸죠. 아지노모토도 아까들 말한 대로 교자를 대표로 한 식품 사업이 있고 아미노산 그린바이오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이 CJ제작들도 똑같아요. 그런데 아미노산은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것이고 그러니까 어미 돼지한테 그걸 먹이면 새끼 돼지도 건강하고 어미 돼지도 건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린바이오인데 가축들이 먹는 사료죠. 사료에 첨가되는 부분이죠. 바이오죠. 그중에 트립토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마진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트립토판 매출이 38% 증가한 게 이번에 영업이익이 플러스로 많이 증가하는데 큰 도움을 줬다. 그래서 정리하면 CJ제작은 아지노모토 를 벤치마킹했었지만 이제 아지노모토 를 달고 올라섰고 바이오 쪽에서도 아미노산 부분에서 이겼고 그것뿐만 아니라 대두 단백이라던가 트립토판 같은 이런 것들이 중국에 먹히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큰 성과를 내고 있다. 그래서 CJ제작도 이제 주가가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최근에 레드바이오 시작한 것도 있죠. 그런 부분도 향후에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본 만두 중국 만두 모두 이겨버린 우리 K만두의 저력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항하고 있는 CJ제일재단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주가도 더 우상행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